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NG예요. 유펜 3학년 대학생이에요. 오늘 저는 다섯 종류의 삼형 불닭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. 시작! 대학생이니까 라면을 자주 먹어요. 라면을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. 첫 번째, 물을 그리세요. 두번째, 라면 기체를 넣으세요. 그리고 계란을 축하해도 되지만 오늘 먹고 싶지 않아요. 끝!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. 코로나 걸리기 싫어요. 지금 제 앞에 다섯 종류의 불닭 볶음면이 있어요. 보통 화끈, 자장, 치즈, 카르보하고 당연히. 보통 불닭 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. 2년 전 기숙사 친구들과 같이 먹었어요. 정말 매웠어요. 나중에 제 입이 밝혀져서요. 아, 립스틱 색 같아서요. 아, 립스틱 색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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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만, 지금 맵지 않아요. 클라식 맛. 음, 불닭 볶음면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 이걸 먼저 먹어봐야 돼요. 조금 맵지만 괜찮을 거예요. 네네. 자장! 워! 좋네요. 그런데, 자장 불닭 볶음면 보다 짜파게티가 더 좋아요. 다음 요리 한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 음식의 난에 치즈가 많은 게 유명했어요 라면, 치킨, 닭가기 다 치즈를 주가할 수 있었어요 이거 좋지만 우유를 잘 먹어요 카르보 불닭볶음면도 우유를 있어서 나중에 제 배가 꼭 아플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카르보 불닭볶음면은 제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예요 지금 이해해요 좋아요 날씨가 추우면 이 맵고 따뜻한 타면이 완벽해요 가월에 비가 고프면 이 불닭 타면을 만들면 되세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서 정말 기뻐요 제 제일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맛 화끈당면이에요 아 정말 맛있네요 아 한국 음식이 재미있어요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 같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